아유 우리 봉실이가요 입양 갔다가요 파양대 왔어요 우리 봉실이가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아유 뼈다귀만 있어요 글쎄 어 미카엘 봉실이 봐 봉실이 형아 어 아유 넣어볼까 그냥 어디 갔다 왔어 어 우리 봉실이 세상에 애가 뼈다귀만 남았어 뼈다귀만 아유 우리 봉실이 뼈다귀만 어 미안해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세상에 입양을 갔다가 이러고 왔어요 우리 봉실이 뼈다귀만 남아있어 말라도 너무 말라가지고 오늘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 다 하구요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고 뭐 염증 수치가 많아졌다 그래서 그래서 처방 받아서 왔어요 9일 날에 또 병원 가요 이렇게 하는지 아니 완전히 처방이 더 좋다. 네 본인이 완전히 주눅이 들었어 우리 애가 봉실아 처방이 들어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꼬리를 탁탁탁탁 튕기고 들어 봉실아 이제 회복하자 우리 봉실이 이제 살도 찌고 합시다 봉실이 뼈다귀만 남아왔어 어떻게 이게 집이 그리워 가지고 낯선 곳에 또 가 가지고 애가 편하게 계셔요 봉실이 애들이 어디 갔다 왔냐고 다 이렇게 보는 거야 다 이러고 다 있어 아이고 우리 새끼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새끼들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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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에 다 앉아 가지고 있고 이불에 다 앉아 가지고 있고 Sham